상대도 전방으로 부러졌을 때 확실하게 깔끔하게 전진 패스가 되지는 못하고 있고요. 어쩌다 밴 저스도 지금 측면에서 살아나는 건 있지만 전방에서 깔끔하게 뭔가 박스 안에서 움직임이나 슈팅까지 갖고 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지금 양 팀 모두가 지금 수비에 대한 치중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허민호의 크로스. 형 넘겨. 그래요. 자, 저는 키패스 하나가 들어가면 좋은데요. 컴퓨터를 잘해야 돼. 잘 치고. 아니, 무슨 왜 이렇게 급해? 다들. 답답하네, 진짜. 뒤에 준비해, 정비. 자리, 자리. 자리, 자리. 자리, 자리. 자리, 자리. 정말 조금 빠르게 단순하게 플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사실은 실전을 연수하는 와이가 쉽지가 않아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인데. 7구. 7구. 야, 대훈아. 대훈아, 돌아. 대훈아, 뒤조 한번 보자. 대훈이랑 뒤조. 돌리고 반대, 돌리고 반대. 안 되면 연결해, 연결. 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 이 세 명이. 받아서 연결하라고. 이대훈과 강칠구, 허민호, 이센수가 좀 풀어줘야 되는데. 크게 크게 해보자, 우리 크게 크게. 저희가 연습한 거 이상으로 더 잘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선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남겨. 임남규 볼 잡을 순간에 수비가 먼저. 여기서 뺏어와야죠. 막아야 되겠죠? 뚫립니다, 뚫립니다. 뚫려, 뚫려, 뚫려. 뚫려, 뚫려. 뚫려, 뚫려. 뚫려, 뚫려. 왼쪽. 그러나 우리 수비 선수들 많습니다. 문준혁 선수. 뒤쪽으로. 가져와, 한 명 가져와. 한 명 가져와. 한 명 가져와. 우리가 훨씬 많이 뛰고 있거든요, 지금. 원우야, 원우야. 민어, 민어, 민어 줘, 민어 줘. 가. 돌아, 돌아. 확실히 조원우는 몸이 가볍군요. 아무래도 지금 상대 공격 라인이 지금 어쩌면 수비 라인은 뭔가 물어 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훈의 패스. 길목 가로막혔습니다. 몇 번이야. 에이. 아, 대훈아. 이대훈의 패스. 길목 가로막혔습니다. 가야 돼, 가야 돼. 중원에서는 좀 많이. 괜찮아, 괜찮아. 카트가 되죠. 네. 자꾸 이렇게 킥 주면 안 돼, 미드필더. 미드, 조금만 더 빨리. 좋아, 좋아, 좋아. 안 되면 다시 와. 안 나오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좋아요. 조원우가 찍어차주고. 정확히. 됐어, 미드필더. 됐어, 미드필더. 됐어, 미드필더. 아, 좋아해. 조원우가 찍어차주고. 잘 됐어, 미드필더. 김단규. 같이 골입니다.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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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맞고 들어갔어, 맞고 들어갔어.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나이스, 나이스. 뭐 좋은 우거 올렸나요? 잘 들어갔고요. 확실히 또 귀비라인이 해결을 해 줘야 되다. 기록만이 말씀하시죠. 결국에는 리은규가 측면에서 한번 만들어주네요. 여기서 또 인남규가 포기하지 않고. 집중력이죠. 그렇죠, 태도하는 게 좋았어요. 태도해 줬습니다. 경선 포기하지 않고. 맞습니다. 지금까지 집중력을 갖고 규규 라인에서 첫 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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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야! 아, 인남규 행운이 되었군요. 전반전 24분. 전반전 24분. 수비가 거둬낸 몸을 인남규와 채소하면서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나이스, 인남규. 아깝다, 아깝다. 다 막았는데. 아, 쏘리, 쏘리.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한 골에, 한 골에. 자, 해보자. 우리 선골 나왔으니까 가볼까. 야, 공 봐. 집중력, 집중력. 지금 괜찮으니까 줄 때 조금만 말해주자, 말해주자. 자, 우리가 감사하게도 첫 경기 선치골을 먼저 집어넣으면서 1대0 앞서가는 전반전입니다. discrete 기회진만이 되는 것들입니다. 집중력은 디테일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впер 더 자랑이 2대 1.